우리에게 집은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 안전함과 편안함을 느끼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곳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을 깨끗하고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은 중국에서 유래된 미의 구조인 풍수에 대해서 알아보자. 풍수는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지만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집을 꾸미고 구조를 배치하는 데 활용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집 뒤에 위치한 방어막 뒤쪽에 언덕, 산, 다른 집 또는 건물과 같은 방어막이 있는 집이 풍수지리에서 추천하는 공간 중 하나이다. 집 앞에 공간을 만들자. 집 앞에 정원, 테라스 또는 놀이터와 같은 작은 공간을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다. 탁 트인 느낌을 주고 싶다면 이러한 공간이 있는 것이 좋다. 이웃집 집의 앞뒤뿐만 아니라 양옆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안정적인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이웃집이나 건물이 있으면 팔거리가 있는 안락이자처럼 집에도 안정감이 생긴다. 항상 방어막을 찾아 위에서 언급한 이유로 인해 산 꼭대기나 아파트의 가장 위층에 사는 것은 풍수에서 추천하는 방법이 아니다. 이러한 공간에는 어느 방향에도 방어막이 없기 때문이다. 주변 공간 집 주변의 조화에 불균형을 일으키는 나쁜 기운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특히 전신주, 안테나 또는 전사는 부정적인 기운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집 주변에 있는 나무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뭇가지가 진입로를 가리지 않도록 주의해보자. 현관 현관은 밖에서도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간이기 때문에 화분을 두거나 페인트칠을 하는 것으로 꾸미는 것이 좋다. 현관은 우리집의 얼굴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 인테리어 풍수에 따르면 집에 있는 통로 역시 직선보다는 곡선이 좋다고 한다. 또한 나무나 식물과 같은 방에 요소가 있으면 안된다고 한다. 거울 물론 집에 거울을 설치할 수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가리는 것이 좋다. 만약 방에 거울을 두고 싶다면 옷장이나 붓박이장과 같이 필요할 때만 볼 수 있는 공간에 두는 것이 가장 좋다. 정리정돈 끝으로 항상 집을 깔끔하게 유지해야 한다.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자주 청소를 하고 작동사니를 정리하고 모든 물건을 제자리에 두자. 이 글에서 소개한 풍수의 조화로 집을 아름답게 꾸며보자.